자, 이제 대회 첫 당일날이고요.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. 짐 바리바리 싸들고 이제 바꾼터로 가서 짐 놔둘 거예요. 여기 보세요. 옆으로 보면 불쌍하잖아. 옆으로 발목에 아름다운 느낌으로 밑에 장면이 분명한 거다. 네, 당연한 번이 다시 한 번. I can't wait for more. You gotta live that dream. I know I ain't supposed to feel it, but oh how it feels. Nothing ever comes to me, yeah, in a steady stream. But you gotta keep on going. You gotta live that dream. I know I ain't supposed to feel it, but oh how it feels. Instead of letting it go, I let it stay. I'm not leaving it go, yeah, in a steady stream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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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경기를 마치고 드디어 완주메달을 받았어요 제가 이거 받으려고 제가 이걸 너무 받고 완주메달을 너무 갖고 싶어서 오늘 경기회에 참여했는데 아 정말 저는 딴 거 필요 없고 자전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아직 자전거에 입문한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 자전거가 너무 힘들었고 수영은 생각보다 잘 나와서 조금 처음에 자신감을 좀 가졌는데 마지막에 달리기에서 완전 퍼지는 바람에 그래도 3시간 안에 들어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다음 주에 3척인데 다음 주에 어떡하죠? 이거는 뭐 일주일 연속으로 마라톤 풀코스를 신청한 거랑 완전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남은 일주일 동안 자전거 좀 더 레벨업해서 다음 주에 3척에서 뵐게요 오늘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 3척에서 봐요 아 아